저 정말 이거 우리 거짓말 안하고 레알 라이브예요 생방송 생생한 뭐가 뭔지 저도 몰라요 기대되시죠? 새로운 프로덕션 네 새로운 프로덕션 저기 잘 부탁드리고요 저기 여러분들 아 너무 떨려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떨리는데 새로운 인물을 또 만났습니다 그 프로덕션에서 정말 새롭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합니다